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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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는 공항길이다 그런데 이 설레는 기분을 집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나온 것 같다 안해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으 으 아 으 그랬 우리 시골 이 번 지 Victor 만들어 전 적 womu 구구 딱 mean 텍스를 사도 낼 것 같고 차라리 essay 기반 것 같아서 하지 바 께지만 마음의 너무 조급하다 게시 글이가 100만원 뛰어나고 Rhett 한건 같은 순간이다 안 됐겠지? 내가 늦은 것 같아. 빨리 줘야 돼. 5분, 5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빨리 가자. 너무 조급하다. 느낌상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너무 오랜만이라 체크인 카운터가 어딘지 헷갈린다. 일단 머리털 휘날리게 뛰어본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지? 오케이. 네네, 지금 55분 거. 저희 이미 마감했는데요? 벌써 마감했어요? 저희 55분에 마감했어요. 아 진짜요? 못 들어봐라요? 20분이나 지났어요. 진짜요? 아까 오늘 못하는 것. 내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시간 전에 마감했어요. 아, 그래요? 오후 게임이니까 10시 55분에 마감했어요. 아, 나 까먹었다. 황당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황당에서 말이 안 나와. 황당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 게임을 늦췄어. 어떻게 해. 오늘 이렇게 땅나게 뛰었는데. 아, 두바이에서 1박 2일 좀 사라지는 거야? 아, 두바이에서 1박 2일 있으려고 했는데 못 있네, 결국엔. 퇴사하고 나온 스타트 티켓이어서 다행히 내일 날짜로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 하루 먹을 숙소는 아쉽게도 날라가 버렸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1박 2일 정도는 두바이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두바이 비행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내일 비행기로 가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신 승리해야죠. 꾸덕! 8시 반인데 너무 쫄려서 오늘 엄청 일찍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너무 일찍 온 것 같아. 중간이 없어. 이번엔 비행기를 놓치는 분배는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일찍 나왔다. 하루 있을 두바이 숙소가 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어제 오는 길을 자판기에서 만 원을 주웠다. 황당하게 마음이 치유되어 버렸다. 오늘은 좀 일찍 나와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한층 여유가 있네요. 가는 길이 마음 편합니다. 오늘은 못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못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타켓을 받았습니다. 르르르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두바이로 갑니다요. 구독! 진짜 오랜만에 공항 왔는데 뭔가 감회가 완전 새롭습니다 역시나 에브레이트는 되게 늦은 시간에 비행이 항상 있어서 올 때마다 면세를 구경을 못 해요 근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것저것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그런데 다 다쳤네? 뭐 할 게 없네요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사실 저는 면세점에 와서 면세를 사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당기고 가람도 그렇게 크게 욕심도 없고 아무튼 그래요 쇼핑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해요 구경하다 보니 화장실까지 구경하게 되었다 내가 이 장면을 왜 찍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었으니 껴본다 화장실 가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구독! 오딩한 시간에 맞춰 핸드폰 밥 주고 있다 2년 만에 본 에미레이트 전부통땡이 비행기 덕분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나도 모르게 물로다 빨았는지 다 헤져버린 여권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봅시다 너무 오랜만에 에미레이트레임을 타서 그런지 웅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중관절이야 보링게이트가 열리고 뚱땅이 비행기 속으로 침퇴해야 하는 순간이다 오랜만에 혼자 떠나는 여행 아니지 몸뚱이는 혼자지만 지금 영상을 보는 닌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다 GO! 공기 야호 너무 저렴한 여름 젠장 worker strong 주소 눈 야 εις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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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itä가 아홉 스타드에 달ke는 모여야 깜짝 놀랐어. 내일로 제가 아홉 스타드에 간 후. 모든 것일 것 같애, 응애의 사랑을 받았으면 아름다워. 어떻게 이혼일이? 상당하다. 저 비싱무원들 들려, 승무원들. 왜 내가 다 두고 버리지? 비싱무원들 들려? 왜 이렇게 세일리만 일해야 되는데 여행 다닐 때에는 괜찮아. 한지라도 가만히 무릎이 있어. 아! 신났다!